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반도체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코인대마왕님께서 올려주신 한미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코인대마왕님 코인은 얼마나 갖고 계실지도 요즘 궁금해져요 그리고 또 반도체 주식 가운데서도 거의 탑티어죠 한미반도체를 사셨는데 사신 가격이 10만 5천원입니다 비중이 10% 따라서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앞서서 한 차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셨대요 수익을 냈다가 계속 더 가니까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내가 일찍 팔았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매매가 다소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판 종목이 더 가면 그것만큼 배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섣불로게 빨리 잡으신 것 같습니다 10만원권 위에서 사셨고 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는 아직까지 좋다 좋다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운영님 의견 어떠세요 그 참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한미반도체는 복귀하면서 5만 7천원 8천원대에서 매수를 좀 했던 기업이고요 8만 3천원 절반 매도 지난주 금요일날 절반 매도 10만원 이상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이 기업은 제가 워낙 잘 아는 기업이니까 자꾸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HBM을 제조함에 있어서 TC 본딩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걸 세계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SK 하이니스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오버스팅이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 HBM4 25년 말이나 늦으면 한 26년도 정도에 출시될 다음 세대 HBM4에 원래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네덜란드의 베스라는 회사가 만드는 그런 장비인데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표준이 뭐냐면 이 굵기가 HBM4로 가게 되면 이 굵기가 또 높아지잖아요 16단을 쌓게 되면 이 굵기가 높아지는데 이걸 너무 빡빡하게 기준을 잡아주니까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네스나 이렇게까지 4단을 더 올리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그래서 그걸 완화를 해줬어요 높이를 높이의 크기를 완화해줘서요 그렇게 되니까 T15를 또 쓸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한 번 더 팍 하고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했던 건데요 제 판단에서는 어마무지한 실적들이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걸 지금 끌어와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5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했던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런 재료들이 오버수팅이 됐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시니까 예를 들어서 9만 원 때 8만 원 때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뭐 내가 하루 이틀 보고 일주일 보고 이주일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 몇 달 보시고 한두 달 보시고 그렇게 투자하신다면 괜찮고요 손절할 종목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또 쉬었다가 또 갈 종목이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관점을 고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높이에 대해서 반도체 삼성자 하이닉스 쪽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허용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유예를 해줬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기술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그러면 계속 그 단을 그 공간을 낮출 텐데 이럴 경우에는 이 티슈본딩을 안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순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발은 하고 있어요 컬 테스트를 어떤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지금 이 아까 말했던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이걸 테스트를 해왔거든요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미 베시라는 회사는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뺏기지 않을까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걸 계속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걸 시간을 벌었잖아요 원래 26년도까지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건데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미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장비를 개발하겠죠 근데 티슈본딩으로 일단은 HBM4까지 간다면 지금부터 한 2, 3년은 또 벌었잖아요 그걸 또 주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대만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티슈본딩 장비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성능이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거의 지금 하이네스에 독점주를 공급하고 있고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도 한미반도체하고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H하이네스에 대한 독점 구조는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SK하이네스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당분간을 주도한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 지금 2분기 안으로 HBM3, 2를 갑자기 3보다 넘어서서 그걸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3도 안 하고 있는데 3, 2로 바로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 좋아지겠죠 주시장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이 못 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까지 급등한다면 정말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빨리 해내야지 정말 우리 시장이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제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보다 그게 삼성전자의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삼성전자가 부진하니까 못 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그걸 해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이 진짜 랠리가 시작될 거로 봅니다 한미반도체의 목표가를 딱 설정하지는 않고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홀딩 의견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코인 대마왕님의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손실 구간이시지만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따라서 수익권 어느 정도 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목표가를 딱 잡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추세 보시면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8만 원, 9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될 만한 비중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엄청난 흐름이 없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질문에 differences 일단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많은 흐름이 없습니다